수지 씨 올라오십시오 네 배우에서 확실한 입지를 따진 배수지 씨는 해외 팬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글로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아시아 베스트 스타입니다 응답하라 1988로 대세 바늘에 오른 박보검 씨는 구름이 그린 달빛을 통해 신데롭고 민기를 노리며 아시아 스타 바늘에 올렸습니다 네 두 분 트로피 네 수지 씨 주시고요 오셔서 수상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지 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재밌는 축제 같은 시상식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또 이렇게 큰 상 과분한 상 주셔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좋은 작품 그리고 좋은 활동으로